와 대단원 이틀치 포인트 압수 발화 걸렀잖아요 아닌가 발화가 나를 걸렀나 탈출구 포인트 없는데 레이드 갔다가 다시 쏘면 안될까? 레이드 한번 갔다 오면 안될까? 레이드를 가면 포인트가 찬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 새해 복 이게 전문성이 나와버리네 미션 아 아이오 오 타격도서 맞는건 너무 고운데 3번 버튼 3번 버튼 잘 안 눌러준다 뽁 어제 올라온 컵패드 S 랭크 영상 보고 트위치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네네델로 저녁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폭폭폭폭폭 crescent 단투 아 아 실력 이랄까 슬라임 몇 박텔? 아니 이번에도 박텔 하네 아 잠깐만 사기 게임 아니야? 아 질환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단투 단투 안장되겠지? 네 자야겠죠? 강호할 거 다했잖아 예비교 현장 안 돼 안 돼 이건 사기야 사기야 사기 사들이 두렵지 않소 대단원이 두 장이면 대단투 어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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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대단원 대단원 대단투 이번 턴에 대단원이 세네 이번 턴에 대단원이 세네 다음 턴에 슬랩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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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잡을 수 있겠죠 수비가 더 중요하겠지 수비가 더 중요하겠지 수비가 더 중요하겠지 역시 고래밥 대단원은 대단해 고래밥 대단원 못참지 능지처참 유리칼 또 풀갱어 걸러 아씨 아 작은집 제발 꺼져 내 보스 보상에서 꺼져 당장 나가 작은집 골 때리네 진짜 아 아 정배만 좀 볼래 정배만 좀 볼래 아니 작은집 왜 뜨냐고 작은집 아 작은집 좀 삭제좀 해봐 아니 저 저폐올을 왜 안없어지는데 고개 고개 아 도둑놈 아 아 제발 알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집으로 바꿔줘 효과 두 배로 가고 반사 오 가자 가자 드 가자 계산점 해보자 사미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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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쌍요정 요정 2인분만 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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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지 이게 대단원이지 아니 등에다 아기 저금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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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 되 되 어... 어... 요정 다 꼬라박아요. 이게 내 요정이다. 왜 말을 못해. partnered His Heart Coach Coach Coach. 가능해.. größts 덥 풍 끝 slam 회중시계 회중시계 세냐 못써 그러면 못써요 아 이런 어 예비가 잡혔어야 하는데 아이고 요정 두마리면 뚝딱 하거지 야 전략가 내놔 냉수지마 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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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똥중은 똥중은 좋겠네 반사신경이 살려주고 안녕 똥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스킬 포션, 또다논, 유령의 형상. 형상이지? 앞으로는 똥중이 아니라 갓중이라 부르십시오. 갓중. 와, 뭐야. 불 하나도 없네? 아니. 개가... 도그 라이크 게임. 도그 라이크 게임. 우리랑 털래야까지 오고 빨리. 도그 라이크 게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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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덱이 형상을 못쓰네 아 자꾸 키시표 3번 버튼 3번 버튼 음 전략가 3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 4번 버튼 4번 버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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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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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생각하면 할수록 꼽네. 탈출구는 조금 그래. 규체빈. 얘 좀 안 나오게.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 과 과 과 과 과 도장 과 과 과 과 과 과 도장 과 도장 과 과 과 과 과 과 도장 아 잉크병 별일이겠어 단투 잘 갖다 버렸다 아 어떻게 불이 없냐 이래가지고 산막 보스한테 죽으면 그러면은 너무 꼬울 것 같은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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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충이 되어버린 똥중 대단원인데 진짜 느리게 잡으네 사실 지금 잡는 것도 빠르게 잡고 있는 거긴 해 복 좋은 버어보다는 훨씬 빠르지 군대가 조종하도 많이 잡으려면 에어뜨리로를 입히고 있는 거긴 해 군대가 조종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타고 있는 거긴 해 지금 막 두고 있는 그런 거긴 해 그는 좀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해야 돼 잉크병 보고 가자 달팽이를 원하는 13% 드나스를 원하는 87% 뽕면을 벗어주세요 달팽이 허접생 배당금 지급해도 되겠는데 아 모르는 잉크 아니 크레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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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5법 15%는 먹을만하지 15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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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달고 기분만 내는거지 대단 1 과무립 금지 과무립 금지 대단 2 형상은 바로 스미덩 대단 2 저 괜히 백만 꼬기 때문에 과무립 금지 하진 않네 깨긴 깰 것 같은데 포션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 그래도 아직 모른다 고거 거짓말 쳐야죠 선의의 거짓말 뭐야 약화한건데 약화한거로 둬서 빌드 햄이라 비싼거는 없으나 흠 이제 방어로도 못사고 그냥 마디라는거야 마디라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마틸에도 유령이 있고 요정이 있어서 대단어 어디갔어 왜 없지? 맞으면서 잡아야 되네 아 너무 아프다 으악 4일 런트 좋네 정말 지겠는걸? 정말 한치 아프? 모르겠는걸?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심장 허접색 대단원 오늘은 대단원만 이겼네 표정은 자유에요 짠 94% 달달하구요 3284 3 아멘